경찰대학 강다니엘과 채수빈의 설레는 케미스트리를 예고한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은 공개된 포스터에서도 풋풋한 대학생 커플의 모습을 보여줬다. 채수빈의 소속사 킹콩 바이 스타쉽 측은 포스터 비하인드 촬영 사진을 공개하며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공개된 사진에서 채수빈은 귀엽게 경찰 모자를 살짝 눌러 쓴 채 미소를 짓고 있다. 강다니엘은 채수빈이 쓴 모자에 턱을 뗀 채 환하게 웃어보는 이들을 설레게 만들었다. 하얀 피부부터 동그란 얼굴, 청순한 분위기까지 비슷한 두 사람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또 다른 사진에는 경찰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강다니엘, 채수빈을 비롯한 많은 배우들의 모습이 담겼다. 강다니엘과 채수빈은 제복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실제 경찰대학 학생 같은 비주얼을 뽐내기도 했다. 청량한 비주얼로 20대의 풋풋한 로맨스를 예고한 강다니엘과 채수빈이 극 중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증을 돕다. 강다니엘과 채수빈의 티격태격 앙숙 로맨스를 볼 수 있는 디즈니 플러스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은 오는 26일 공개된다. 한편 차션기에 도전하는 강다니엘은 극 중에서 불의를 보면 못참는 위승현을 연기한다. 강다니엘의 파트너 채수빈은 강과 오기로 직진하는 문제의 신입생 고운 강욕을 맡는다. 다른 흥미로운 정보가 이어집니다. 신내 천영민이 상큼하고 러블리한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공개된 사전에서 천영민은 극과 극온도차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그는 핑크빛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이용한 포즈와 표정을 다채롭게 구사 극중 캐릭터로 완벽하게 변신한 모습이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꽃받침을 더해 특유의 사랑스러움을 배가시킨 것은 물론 도도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웅시해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어 천영민은 경찰 제복 처리임에 단정한 자태부터 밝은 에너지까지 숨길 수 없는 끼를 방출하며 반전미를 선사하기도 천영민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신예다. 그는 sbs 의사여완의 이다혜 역을 맡아 판지통 환자의 아픔을 안방극장에 고스란히 전달하는가 하면 jtbc 모범형 사회차에서 장윤아 역으로 분해 극의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그는 tvn 악마판서에서 강요한 지성구 내 강력한 조력자인 한소윤으로 출연해 잊을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낸 바 이에 천영민이 너와 나의 경찰 수업에서 보여줄 활약에 더욱 기대감이 높아진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아래의 의견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